멤버랑 한 명씩 찍힌가 보다 범규 이거 제일 맛있다고 하는 거 한번 먹어볼게요 저게 제일 대중적인 맛이야? 이거 치면 삼겹살 이거? 이거 아 먹어봐 형 진짜 왜? 두 번만 해줘 두 번만 나만 해주면 되는 거야? 두 번 왜 나만 해줘? 멤버들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닌데? 형이랑 미셸이 다른가 보다 아니 나 1분 남았다고 아 한 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? 아싸 아싸 형 잘 해줄게요 12시 방향 아탉 야 다시 12시 방향 아탉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잘 봤죠 하나 야 도현이 뒤져도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펜쳐서 너무 웃을 거 아니야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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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음 으음 으으음 아한테 꼴이 닿지 으아악 으악 으아아악 으악 으악 들어와 으악 아보카도 톰파루 끄자 네, 네, 네 범규 한 번 해볼까요? 야, 최범규! 최범규! 아, 진짜 못 올라가겠다 형, 저한테 대놓고 미션을 시도해도 잘 모르는 척 할게요 알았어 모르는 척 해줄게요 해봐요, 어디 한 번 싫은데 편식에 같이 가시죠 형, 이미 했어요? 나한테 했어? 미안한데 너 아까 맨 처음에 했어 시작할 때부터 했어 진짜요? 나한테만 얘기해 주면 안 돼요? 나한테만 얘기해 주면 안 돼요? 나한테만 얘기해 주면 안 돼요? 내가 발사로 하면 나한테 있는 꼴이 탈락이니까 어? 발사로 하려고 해 얘기할 테니까 발사로 해주라 너 지금 나보다 많을걸? 골라둘게요 나한테 스물다섯 개가 있고 형한테는 열 세 개가 있고 내가 짜증 나겠지 내가 부럽겠지 내가 부럽겠지 야, 다른 치유가 없잖아 레보? 오케이 아, 저혈압, 저혈압 아, 저혈압, 저혈압 형, 저혈압 아니지 저혈압 저혈압 반직패 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 반직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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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직패